오늘의 재료 당근 식초 소금 설탕 저는 설탕은 이거 진짜 설탕이 아니라 당 안 들어있는 설탕이에요 이거예요 향신료 향신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머스타드 코리앤더 바질 튤메리 강황 한국 고춧가루 후추가루 파프리카 가루 갈릭 가루 후추가 필요한데 후추가 없어서 그냥 이거 쓸 거예요 넛맥 이거 한국말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이거 로투스 만들 때 들어가는 가루로 알고 있어요 식용유 마늘 한 개 이렇게 만들어봅시다 당근을 챗돌기 해줄 건데 애시당도 이렇게 작게 나온 거라 챗할 때 힘들어서 일일이 잘라줘야 돼요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한국 당근처럼 이렇게 크게 되어있는 당근은 유기농이 아니면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도 낼 수 이거는 작아서 칼질이 힘들어 조심조심해야 돼 식초를 먼저 참 테이블스푼 다 1티스푼 설탕 2티스푼 설탕 2티스푼 이 향신료들은 다 1티스푼 1티스푼씩 1티스푼 2티스푼 2티스푼 짠! 완성! 꼭 해보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